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과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 이노텍 아이폰 14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카메라 모듈에 대한 부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수기가 이제 도래했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하시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도 LG 이노텍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글보 증권 스마트 영업부의 사형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스마트 영업부 어렵네요. 어렵죠. 오늘 두 분과 함께 LG 이노텍을 좀 살펴볼 텐데요. LG 이노텍이 참 정말 주가 잘 갑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어려워도 잠시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다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항상 양보해 주셔서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시장 환경 대뇌적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구라고 하더라도 더 간다의 표를 안 줄 수 없을 만한 그런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 쪽이 거의 77%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애플이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매출의 70% 이상이 애플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애플에 살짝 묶기만 해도 애플 이슈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건 애플과 거의 친하게 지내는 형동생 하는 사이처럼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간다 표를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기판 소재라든가 전장 부품 이런 쪽들에서 한 10%씩 매출을 내고 있어요. 지분 구조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LG전자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LG이노텍을 40.8%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한 10%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대주주거든요. 이 둘이 51%의 물량을 잠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유통 물량도 많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작년에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일단은 굉장히 좀 오호적일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 양으로 카메라 모듈의 믹스 개선. 믹스 개선 요즘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 이거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고마진의 제품들을 더 많이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걸 믹스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 효과까지도 있었죠. 아까 제가 애플이 70% 이상의 매출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환율 효과를 톡톡히 미국으로부터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이폰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랑 좀 달라요. 고객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서 일단 금리 인상하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에도 아이폰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출시 예정인데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이전까지는 후면에 고사양 카메라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면까지 확대가 되고요. 아이폰 14부터는 4나노 기반의 A16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새로운 프로세서가 그쪽으로 AP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면 카메라에는 꾸준하게 1200만 화소를 유지해왔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억 화소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4,800만 화소까지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어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을 시켰다라는 부분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하나도 빠질 게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여러 가지를 사차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미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LG 이노텍. 네, 너무 주가를 보는데 긍정적이면 주가가 안 가죠. 그러니까요. 약간 또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살짝. 그래야 잘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의 기존에 앞서 매출 구성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 전면 카메라를 왜 성능을 높이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비밀이 있죠. 뭘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앵커님같이 좀 비주얼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셀카 많이 찍죠. 그런데 셀카 찍다가 이제 리오프닝 시대입니다. 그러면 셀카를 찍으면서 뒤에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 여행 갔다. 여행 갔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여행 갔는데 후면 카메라를 이렇게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전면으로 찍고 여행 배경들을 보여주고 동영상으로 올리고 하게 되면 성능이 이제 앞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 다른 걸 찍던 게 나와 공간, 나와 여행지 이게 맞춰지기.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니즈가 전면 카메라의 개선 쪽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좀 덜 그렇게 성능이 좋지 못한 카메라 모듈과 성능이 좋은 카메라 모듈. 그러면 여기서 또 차이는 크게 나겠죠. 그래서 어제 나온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만 매출이 1조 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은 그렇다고 애플이나 LG 이너텍에서 확인시켜줄 수는 없는 얘기고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또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실적과 사업 보고서 쪽에서 나중에 밝혀질 얘기겠죠.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지금 상반기는 LG 이너텍이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아이폰 모델이 이번에 SE3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그런데 2분기 때 그래도 아이폰의 텃밭이라고 하는 중국이 어느 정도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여파는 분명히 실적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이폰 쪽에는요. 그리고 아이폰 쪽에 약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게 되면 아마 이런 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나왔을 때 2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즉 한 6월쯤 되게 되면 한 번 또 흔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한 점이 나오게 되면 좋은 타이밍은 그때 매수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또 한 번 정권점 때 시도했다가 다시 한 번 또 흔들리는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권점 때 매물을 강하게 돌파하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과 관련된 쪽의 변수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주춤할 때 노리자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은 3분기 때는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약속된 미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부진했을 때 잘 사자.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두 분 다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이 또 매수 타이밍도 어느 때 LG 노텍을 잡아야 할지 전략까지 두 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LG 노텍 과연 오늘도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세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목해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